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문정부가 김여사의 특혜주려고 고속도로 대안 검토했다는 건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7년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검증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분기점 JCT가 양서면인 원안에서 김건희 여사 가족 선산이 있는 강상면 대안으로 바뀌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예타와 민간설계업체의 타당성조사 자문위원회의 평가 정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서 등에서 일관되게 원안에 문제가 있으니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21년 예타 보고서에서 원안 종점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근본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 교량 부분과 연결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고 주변 거주지 침해로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민간설계업체 두 곳은 작년 5월 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원안대로 가면 청계리에서 심각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업체 선정과 조사활동은 대부분 문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국토부는 두 달 뒤 양평군, 하남시 등과 노선 문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들은 작년 10월 원안보다 대안이 최적이라는 자문의견을 냈습니다. 민원 예방, 나들목 설치 용의, 지역균형발전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강유역 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안에 대해 상수원 보호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거의 모든 기관이 원안보다는 대안이 낫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외압이나 특혜 정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설계업체는 최근 정부의 어떤 외압도 없었고 노선 변경은 기술적 관점에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양평여주지역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와 협의회를 열고 강하 IC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사실상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7년간의 고속도로 관련 문서 전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 주려고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민주당도 KDI 평가에 준하는 수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이용자와 주민의 편의성, 경제성, 환경, 기술적 타당성에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소모적인 정쟁은 접고 객관적 평가에 따라 노선을 정하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 보좌관 유출 혐의 군사정보 700건, 정보위도 손뻗쳤다니 라는 제목입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방첩기관들의 내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전직 보좌관 A씨가 국방부와 합참 등 군 관련 기관들로부터 보고받거나 열람한 대의비 자료가 7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정작 의원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어디론가 유출한 것으로 의심돼 해고됐습니다. 그런 뒤에도 가슨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왔다고 합니다. 만약 내사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 의원실 저 의원실을 돌며 국가 안보에 관한 각종 자료를 계속 빼돌렸을 수 있습니다. A씨는 해고 직전까지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군기관들의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과 같은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참수부대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를 위해 2017년 창설된 특전사 예하여단을 가리킵니다. 지금껏 정확한 부대 규모와 무기 현황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국방부로부터 이 부대에 지급된 기관단총, 저격용 소총, 작전차량, 특수작전용 무전기 등의 구체적 수량을 보고받았습니다. 부대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A씨는 현무 미사일의 비공개 재원과 시험 발사 때 이뤄진 교신 내용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넘기려고 했겠습니까? A씨는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2급 기밀도 여러 차례 보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메모나 촬영을 시도해 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상임위 지리자료로 사용할 것도 아니면서 무리한 방법으로 자료를 얻으려 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수사 당국은 A씨가 빼돌린 자료가 무엇인지,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노당 활동을 했던 A씨는 국회에 오기 전 친북선양 인터넷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며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썼습니다. 남편은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과 그 후신인 민중당에서 활동했고, 2021년엔 국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2018년 국회에 들어와 5년간 활동했습니다. 국회 보좌진은 민감한 정부 기위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좌진을 채용하는 우리 국회의 채용 시스템이 지나치게 느슨합니다. 취급하는 정보에 걸맞는 수준의 신원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화영, 이재명에게 보고 진술, 이후 벌어지는 해괴한 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쌍방울 대복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대가를 쌍방울이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가 뇌물 혐의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진술입니다. 그 직후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화영 씨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아내는 남편 진술을 다시 뒤집는 옥중서신을 남편에게 받아내 공개하더니 변호인단 해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이 대표에게 보고 진술을 한 것이 변호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직후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 씨가 변호사 해임에 대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정에서 아내가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를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언가 내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이 대표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승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이미 사건 관련자들은 혐의를 다 인정했고 이화영 씨와 이 대표만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이화영 씨 혼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면 그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가 이 대표라면 이화영 씨는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상 이화영 씨가 보고도 없이 혼자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가족은 이화영 씨를 지원하는 게 보통인데 그의 아내는 남편이 검찰에 회유 협박당하고 있다며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민주당도 협박 조작 수사를 하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작년 9월 구속된 뒤 가족 지인과 50차례 이상 면회했고 국회의원들과도 7차례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했고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180여 차례 했다고 합니다. 회유 조작이 있었다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검찰이 정치를 한 것 같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찾아가 연좌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화영 씨가 수감된 구치소에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자며 수용 번호와 계좌 번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화영 씨에게 끝까지 부인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은 최근 이전부지사를 특별 면회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최악의 사법방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틀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위안부 추모공원의 성추행범 제작 안내해야 할 지경입니다. 서울 남산 옛 통감 관저 자리에 조성한 기억의 터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자는 추모공원입니다. 이 기억의 터를 설계하고 작품까지 만드니가 민중미술인이라는 이목상 씨입니다. 그런데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진역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성추행범이 성위안부 고난을 기억하자는 작품을 만들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임 씨는 2016년 기억의 터 기공식에서 여성, 상처,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며 아이디어 실마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습니다. 그는 순간의 충동이었다고 했지만 최소한 위안부 추모공원 제작만은 사양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임 씨가 그린 탄핵 집회 그림을 청와대 본관에 걸었습니다. 청계천 전태일 열사 동상, 노무현 전 대통령 무덤 박석, 민주당사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형상 등도 그가 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친야 인사들은 일제히 성추행범후 위안부 추모공원 제작이라는 충격적 위선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임 씨가 제작한 그림, 벽화 조형물 등 미술품들은 전국 각지의 산재에 있습니다. 어림잡아도 100개 안팎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나노우 집에도 임 씨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린다고 만든 대지 어머니 연작 중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의 직원을 위력으로 성추행한 사람이 만든 위안부 할머니 조형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임 씨가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만큼 관련 작품들을 신속하게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임 씨의 혐의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인 만큼 다른 미술품 중 여성, 인권과 관련한 작품들을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굳이 임 씨의 조형물을 남겨둬야 한다면 위안부 추모공원과 미술품 옆에 별도로 그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는 안내물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수많은 신고, 제보, 경고 다 무시한 공무원들 존재 이유 뭔가입니다. 충북 청주 오성읍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진 사고는 관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에 따르면 15일 궁평 차도 인근 미호 청교 아래의 임 씨 제방이 폭우로 붕괴된 것이 이번 사고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지역 관할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시공회사와 감리회사가 기존의 미호 청교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규격 미달에 임 씨 제방을 설치하는데도 이를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임 씨 제방만 제대로 쌓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입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책임도 큽니다. 사고 전날 청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미호 청교 일대는 홍수경보가 내렸지만 지하차도를 모니터하거나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전에 궁평 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았지만 담당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제대로 출동한 것처럼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합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미호 청교 아래 임 씨 제방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그곳에 갈 인력이 없다. 구청 같은 데 전화해보라며 다른 기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신고, 제보, 경고가 확인된 것만 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기관 중에서 어느 한 기관만이라도 자기 책임을 다했다면 사고를 막거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조실은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지요. 국조실은 관련 공무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행복청장 등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를 경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수에 대한 조치로는 이례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태만이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은 경찰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조사에 반발하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의 자연재해는 지구 열대와 이렇게 불릴 정도의 이상기후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비가 수백 미리 퍼붓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재해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지하차도, 하천 주변 공원, 다리 등의 취약시설물에 대해 확실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과 장비를 도입해도 공직자들이 이렇게 태만하고 부주의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